사실상 회비는 의미가 없어여 사실상 회비는 의미가 없어여 사실상 회비 사실상 회비가 내 돈이라고 봐야지 그냥 내 돈이라고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라고 봐야지 지금 시간에 사람들 엄청 많다 50도 이래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다 다 난리 났어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흔치 않아서 잘생겼대 뭐야 의미가 전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별 다여가지고 반갑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면 1, 2, 3 아, 그러니까요 네,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아, 그래, 잘 보겠습니다 SNS 안 하세요? 네 아, 그렇대 SNS SNS 하세요? 안 하세요 나의 팬층은 대부분이 SNS 안 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는 위기소총을 풀어갔어 난 아직 검지하고 하여튼 기분 되게 좋아 사람들이 좋아해 좀 됐어, 찍었어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끝났죠? 3분 만에 3분 만에 끝났네 여기 봐, 쌀알 봐, 여기 진짜 많이 달려 진짜 많이 달려 사실 풍년이라고 봐야지 제 블로그에 옥상에 논이 말이 되냐라는 되게 앞에 보이는데 말이 되잖아 그니까 잘 됐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예라고 했죠 이것은 피와 땀으로 이거낸 게 아니고 처념으로 이거낸 거 아니에요 형, 금방 뭐 했어? 형, 금방 뭐 했어? 공익 간 거 같은 거 냄대나 직구에서 한 거 한 번 노렸어 안녕, 내 사랑 혹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어 형이 예라 저 형, 형이 뭐라는 거야?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어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어 저 형은